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모로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로 반사는 신생아의 원시 반사 중에 하나로 출생시부터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아기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소리에 반응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사 행동입니다. 이 반사를 처음 기술한 독일 소아과 의사 에른스트 모로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모로 반사는 모로 박사가 발견한 반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로 반사는 출생시부터 나타나며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관찰됩니다. 이후 대뇌 발달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리, 움직임 또는 아기를 살짝 떨어뜨리는 것 같은 자세 변화 등에 의해 모로 반사가 유발됩니다. 모로 반사의 첫 단계는 아기가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가락을 펼칩니다. 이후 펼쳐진 팔을 다시 몸쪽으로 모읍니다. 아기는 반사 동안 놀란 표정을 짓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모로 반사는 생물학적인 보호 기재로 판단됩니다. 모로 반사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으로 신생아의 생존 본능에 기반합니다. 신생아기에 모로 반사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모로 반사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생후 4에서 6개월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건 모두 비정상으로 신경학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로 반사는 아기 수면 중에도 발생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아기가 깨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신생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예민한 모로 반사는 아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모로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속사개나 소아드럽과 같은 신생아용 속사개로 팔 움직임을 제한하면 모로 반사로 인한 수면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밝은 빛을 최소화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모로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로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모로 반사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모로 반사는 생후 4에서 6개월 내에 사라지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로 반사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반사가 과도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신생아기에 없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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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